한글 확인하기 아 진짜요? 응 그건 내가 세운 장가 가서 했어 이거는 아 맞아요 세운 장가에서 세운 장가에서 세운 장가에서 세운 장가에서 몰랐지 저기 내가 한 번 한 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 몰랐지 마지막 보일러 갖고 온 거에요 세운 장가에서 쓰다보니까 하나씩 찍어서 이렇게 하나씩 찍어서 이렇게 한 번 더 잘 나왔고 매우 좋아해 쪼쪼쪼쪼 쪼쪼쪼 쪼쪼 쪼쪼쪼 적응이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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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자로 된 것만 치다가 적응이 안 돼 이게 포르타는 그렇게 하면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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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낼지나물을 해당이 높아진다 일단 그냥 거의 한 번 하고 그냥 거의 한 번 하고 아니 키캡은 그냥 거의 한 번 하고 있어요 안 되나요? 아 플러가 있나? 플러 가고 오신 분 계세요? 왔다가요? 킷캡 플러 거는 저는 있어요? 저거 더 안 돼 그거는 다 한 번에 한 번 하면 아 에세이 끼리 이렇게 붙으니까 죽으니까 너무 이쁘다 잘 어울려 그냥 여기 키보드 키캡인 거거든요. 아니 저 안 그럴 때 사진 좀 팔아야 되거든요. 팠는데 전혀 없어서. 이거 왜 이거 청축이에요? 청축이. 이거 누구 거지? 제 거 봐주신다. 이거 메스드랍 키캡. 아 근데 안 온 거 같아요. 메스드랍 참 안 온 텐데. 그 중고객님 사업에서. 네. 프레스틱인가? 저 이거 화사님한테 산 거라. 그 중국에서. 중국에서 또 한 번 더 공제했을 때. 봤을까요? 아니 팔려 봐주신 거예요? 아니에요. 그거 같아요. 아니 좀 잘합니다. 아니요. 드릴 수 있게. 벗어머님한테 사진 좀 찍어서. 야, 타. 볼 때 들어오는 거 같은데. 네. 볼 수 있어요? 네. 너무 반응하고. 네.